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에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개념 해석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알람을 한 기본 7개 정도 맞춰놓고 거의 30분 간격으로 끄고 또 자고 끄고 또 자고 하다가 마지막 알람에 억지로 눈을 뜨면서 맨날 하는 생각이 좀 더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각은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도순이나 이런 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with a smile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루 아주 알찬 강의가 함께할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요 분사구문에 대한 내용부터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다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아이 길어 이렇게는 못 쓰겠어 그래서 어떻게 접속사 너 없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 너 얘랑 같은 애 아니니 그래서 결국은 이 동사 자리에 동사만 세워놓을 수 없어서 뭐를 쓴 거다 분사를 쓰게 된 거다라고 했고요 분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ing와 pp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능동일 때 얘는 수동일 때 쓴다 그랬죠 자 누구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요 문장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누구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요 문장의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 쌤 근데 다 생략하고 나니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접속사는 그냥 살려두면 안 될까요 접속사 살려둘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얘기도 했어요 어 쌤 생략하려고 봤더니 주어가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둔 이런 분사구문의 형태도 우리가 구경을 했었고요 또 분사라는 것도 원래가 동사에서 태어난 아이인지라 동사의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제를 표시해줄 수 있다 그랬죠 쌤 보니까 얘보다도요 분사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꼭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형태를 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having pp의 형태를 쓰면 이게 이 문장의 뒤에 동사보다도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는 의미이다 라고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being이랑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being은 큰 존재감이 없어서 생략하고 쓸 때가 많고 결국은 형용사가 남은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ing 자리엔 전부 pp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이 개념들을 마저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366번입니다 자 봤더니 주어 동사고요 주어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을 거고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쌤 분사 구문 앞에 명사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문장의 주어랑 다를 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을 때 쓴다고 했죠 그러면 능동이니 수동이니 하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로 따져야 되는 겁니까 여기 멀리 있는 남의 주어요 아니요 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얘와의 관계에서 따져야죠 자 their united strength united라고 하면 합쳐진 이런 뜻이니까 그들의 합쳐진 힘이 이 인주어 이스라고 하면 어떤 손상을 이야기하죠 손상 부상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잠깐 이거 영어에서 어떤 어순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오 쌤 이거 능동의 어순인데요 맞아요 능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쓰시면 돼요 ing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 봅시다 they had each pulled at the crown pull이 당기는 거고 crown이 왕관이니까 그들이 각각 그 왕관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their united strength 그들의 합쳐진 힘이 어떻게 했어요 causing injuries 결국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왕관을 망가뜨렸다라는 얘기죠 서로 막 당기다가 이렇게 부서진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they had each pulled at the crown 그들은 각각 왕관을 잡아 당겼고 their united strength causing injuries 그들의 합쳐진 힘이 결국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67번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뭐래요 아 쌤 쌤 쌤 주어 동사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분사 구문이네요 맞아요 우리 분사 구문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자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따질래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야죠 자 the other brother 다른 형제가 feel이라고 하면 채우답니다 그래서 feel a with b라고 하면 a를 b로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a 자리에 해당하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형제가 다른 뭔가를 채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regret 후회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아 쌤 남을 채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 후회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니까 feel with라고 쓰는 것이 맞겠네요 맞아요 형태상으로도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후회로 가득 찬 또 다른 형제는요 chose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to stay in the village 마을에 머무르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뭐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요 try to make amends make amends라고 하면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하려고 애쓰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해서요? for his offenses라고 해서 offense라는 단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건 범죄 이런 뜻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요 하시면 되겠어요 자 쭉 붙여서 해석을 해봅시다 the other brother feel with regret 또 다른 형제는 후회로 가득 차서 chose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기로 첫 번째 to stay in the village 마을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 번째 try to make amends for his offenses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려 애쓰기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잘했어요 자 이번엔 368번 한번 봅시다 자 short horned lizards는 이거 동물의 이름이니까 뭐 이런 이름이 나왔을 땐 굳이 번역 안 하셔도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물의 이름인데 샘 웬 접속사가 살아있는데 뒤에 분사 고문을 썼네요 필자가 친절하게 헷갈리지 말라고 해 준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ing인지 pp인지는 누구의 입장에서 주어의 입장에서 따져야죠 자 이 short horned lizards라는 이 도마뱀이 위협을 가한 걸까요 위협을 받은 걸까요 지금 내용상 보면 몸을 부풀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겁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상황상도 위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threaten 남을 위협하다요 남을 자 그러면 이 뒤에 누구를 위협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죠 누구를 위협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위협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threatene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 봅시다. 위협을 받았을 적에 이 도마뱀은 are capable of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 할 수 있어요 blowing up their bodies 몸을 부풀릴 수가 있어요 아 쌤 전치사 뒤에 동명사고 쓴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up to 얼마까지요 twice their normal size twice가 두 배잖아요. 자기의 원래 크기의 두 배까지나 몸을 이렇게 부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뭐 뭐의 몇 배다라고 했을 때 배수사 뒤에다가 as as 쓰는 것도 봤고요 또 비교급 than 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배수사 뒤에다가 이렇게 더나 소유격 명사 써서 뭐 뭐의 몇 배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원래 크기의 두 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다. 와 이 문장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네 다시 한번 해 봅시다. when threatened 위협을 받았을 적에 short-horned lizards are capable of blowing up their bodies short-horned lizards는요 자신의 몸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up to twice their normal size 보통 크기의 두 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재밌겠다. 제가 누군가 뭔가 위협하고 싶을 때 지금 크기의 두 배가 된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죠. 자 369번 봅시다. 오 쌤 쌤. 분사 구문에서요. having pp를 썼다라는 거는 이게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it seems. 이래 보입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건데 그렇게 내리기 전에 having studied your case 당신의 사례를 좀 찾아봤다 연구를 해봤다 이거네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리 좀 찾아봤다 알아봤다. 괜찮죠. 그래서 having pp 쓴 거 잘한 거고요. 자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that your cancellation request예요. 여러분의 cancellation 취소죠. 취소 요청이라는 것이 was sent 수동태입니다. 보내진 것 같더라고요. 자 누구한테요. to us 우리에게요. 자 근데 뭐하고 난 뒤에 보내진 것 같아요. after the authorized cancellation period라고 해서 여러분 authorized라고 하면 승인이 된 인가가가 된 이런 뜻입니다. 인가가 된 그 취소 기간 이후에 저희에게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물건 살 때 써 있죠. 뭐 이 물건은 구매 시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취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에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취소 요청이. 그래서 결국 못해주겠다 이 얘기네요.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having studied your case 당신의 경우를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요. it seems that 이런 것 같더라고요. your cancellation request 귀하의 취소 요청이 was sent to us 저희에게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after the authorized cancellation period 인가된 취소 기간 이후에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이제 점점 길어져서 네 줄에 이르네요. 삼 백 칠십 번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roughout history라고 하면 throughout이 내도록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역사 내내 역사에서 unpaid amateurs 보수를 받지 않는 아마추어들이죠. 오 쌤쌤 컴마 컴마 지금 사이에 분사 구문 온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능동 수동 누구의 입장에서 따질래요 주어의 입장에서.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아마추어 가 일을 한다. 능동 수동 아마추어 가 일을 한다. 능동이네요. 그래서 working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eir communities. 커뮤니티가 지역 사회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 일을 하면서 그들은요.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remarkable이라고 하면 놀라운이고 achievement가 성취잖아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서요. in a wide variety of fields. a wide variety of라고 하면 다양한 이란 뜻이고 이때 필드는 들판이 아니겠죠. 영역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쭉 이어갑시다. throughout history 역사에서. Unpaid amateurs working for their communities. 지역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보수도 받지 않는 그런 아마추어들이.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a wide variety of fields.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뭔가 하고 싶다 그럴 때 그걸 꼭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아마추어로 활동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내용의 글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371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어 쌤쌤 와일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군요. 예 맞았어요. 자 그러면 ignoring은 주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자 그럼 주어가 누군데요. workers. 근로자들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근로자들이 other important matters. 다른 중요한 문제를 무시합니다. 아 근로자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거는 쌤 영어의 능동어순이니까 ing 쓴 거 잘한 거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workers are trained. bpp 수동이네요. 자 근로자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뭐 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to do their jobs.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근데 일을 어떻게 해요. in an efficient way. way가 방법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쌤 만나요. 이러지 말고 밑 뒤에 이렇게 목표라는 말이 쓰이면 목표를 충족시키다 이겁니다. 그래서 organizational goals.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ignoring other important matters. 이때 matter는 문제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면서요. 자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related to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해 우리 회사 매출 달성 얼마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끼니도 거르고 밤에 새벽 한 시 두 시까지 막 일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합니까. 다른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시한 거죠. 일단 식사도 걸렀고 잠도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문장 길어서 어려워요. workers are trained to do their jobs in an efficient way. 그 근로자들은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to meet organizational goals.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동시에 뭐하면서요. while ignoring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ir health.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면서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됐던 정말 길고 긴 분사 공문에 대한 이야기 다 끝냈고요. 자 이제는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치사 with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with 명사 뒤에 ing나 pp를 써서요. 이런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가 ing 한 채로 혹은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혹은 이유를 나타낼 때에도 이 with 명사 ing나 pp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명사가 ing 한다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네 그럼 이제껏 쭉 글에 왔던 것처럼 능동이니까 뭐 쓰면 돼요 ing 쓰면 되고. 명사가 pp 된다 수동이네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네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며 이제까지 쭉 글에 왔던 것처럼 pp를 쓰면 되고. 어려운 거 없죠. 해석은요. 제가 동시 상황이나 이유를 나타낸다고 했지만 이거 암기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사가 ing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 덧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372번은 아까와 같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그 전치사 구문입니다. 제가 비교하라고 실어놨는데 혹시 얘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우린 해석만 해봅시다. the package 포장물이네요. 자 그것은 consisted of. consisted of라고 하면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종이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백은 with. 뭐를 갖추고 있어요? cord니까 그 끈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종이봉투 이렇게 보면 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끈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끈은 어떤 끈입니까? running through it. 그 종이봉투를 통과하는 그런 끈이죠. 종이봉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만든 거니까 통과하는 끈이잖아요. 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뭐 어려운 거 아니네. 끈이 통과한다. 능동의 관계니까 running 이렇게 ing 형태 쓴 것도 잘했네. 이제 얘는 이제 비교하는 문장이니까 가볍게 해석만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the package consisted of a paper bag. 그 포장물은 종이봉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종이봉투는요. with cord. 그 끈이 붙어 있고요. 이 끈은 running through it. 그 종이봉투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그 구문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더라. with 명사 뒤에 pp를 쓰면 명사가 pp 된 채로 이랬죠. 그럼 with eyes with his eyes closed니까 눈이 감겨진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자 그다음에요 또 있어요. 발은요 on the desk 자 이번엔 ing나 pp는 아니지만 이렇게 with 명사 뒤에 전치사고 써도 괜찮아요. 책상 위에 발을 얹은 채로.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one is leaning back. 이때 one은 사람을 나타낸 대명사입니다. 자 한 사람은요. is leaning back in his chair.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 있었어요. 어떻게 한 채로? with his eyes closed. 눈은 감고 and his feet on the desk. 책상 위에 발은 얹은 채로요.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구나. 자 그다음에 pp 잘 썼는지 아까 해석으로 봤을 때 잘 썼는데 문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눈이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오 쌤 앞에 게 주어처럼 해석이 안 되고 을 을로 해석이 됐어요. 앞에 게 대상으로 해석됐습니다.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대상이 나와 있으면 수동 맞죠. 맞아요 그게 수동태의 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p 쓴 것도 잘한 겁니다. 지금 제 두 번째 설명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눈이 감겨진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74번이요. 쌤 얘도 똑같아요. with 뒤에 명사 ing나 pp를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was는 땡이죠. 맞아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명사가 ing 한 채로. 그러면 호희라는 사람이 being such a loved player. such a loved player. 너무나 사랑받는 그렇게나 사랑받는 선수 인 채로. 쌤 해석이 좀 이상한데. 제가 아까 with 명사 ing pp는 동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이유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호희가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요. 괜찮네. the crowds. 군중들이 would wave their arms. 팔을 갖다가 wave. 이렇게 흔들어주곤 했어요. 자 우리 투부정사 나오면 많은 경우에 위해서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to cheer for him. 왜요?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붙입니다. with hoi being such a loved player. 호희가 너무나 그렇게나 사랑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the crowds would wave their arms to cheer for him. 관중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팔을 흔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75번 한번 봅시다. the american coots. 동물의 이름이죠. the american coots는요. migrate이라고 하면 이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데 어디에서 언제에서 언제 사이에 from august to december.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애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 쌤 나왔어요. with 명사 ing나 pp. 그럼 누구는 자동으로 땡이에요. move란 동사는 쓸 수 없고 ing를 써야 되겠고. 해석은요. 명사가 ing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수컷들이 이동을 합니다. south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근데 누구보다 먼저요. before the females and their babies. 암컷과 새끼들보다 먼저 수컷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위드를 동시 상황으로 할 거냐 이유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The american coach는요. migrate from august to december.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주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males moving south before the females and their babies. 암컷이 새끼 암컷이나 새끼보다 더 먼저 수컷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척척할 수 있겠죠. 위드구문이 생각보다 독해 지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76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번엔 meld라고 해서 누구냐면 청둥오리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청둥오리가요. swim 헤엄을 치는데 어떤 상태로 명사가 ing 한 채로 혹은 pp 된 채로 그랬죠. 꼬리를 above the water 물 위로 든 채로요. 잠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꼬리를 들었다 그랬죠. 샘 앞에 있는 명사가요 주어처럼 해석이 된 게 아니라 을을로 해석이 됐어요. 대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수동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쓰시면 돼요. held 라는 pp 형태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꼬리를 물 위로 이렇게 든 채로 헤엄을 치는데요. 그래서 when trouble comes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they can spring 그들은 봄입니다. 갑자기 봄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때 spring은요. 마치 용수철처럼 이렇게 튕겨져 가는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요. directly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곧장 나와서 and into the air 공중으로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감지기의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면 바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 솟구친다. 이제 그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갑시다. 청둥오리는 swim with their tail held above the water. 꼬리를 물 위로 든 채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when trouble comes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they can spring directly out of the water and into the air. 물 밖으로 곧장 나와서 공중으로 솟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이름 같은 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각주로 모두 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위드를 사용한 분사 구문을 모두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앞에서는요 말의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 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절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이 뭔지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웠잖아요.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절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앞에 수장을 누구로 하느냐 대장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절이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누구 부사절 접속사를 딱 찍고 있으면 이게 무슨 절이 되겠어요.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랑 이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미 배운 적 있어요. W H 에버절 어떤 편에서 배웠어요. 명사 편에서 배웠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근데 W H 에버절 복합 관계사절은 명사절일 때도 있지만 부사절로도 쓰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W H 에버절이 부사절로 쓰이는 것도 구경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자 그다음에 또 뭣도 있냐면요. 우리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해석했거든요. 계속적인 용법은 꾸며주듯이 해석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뒤에다가 그냥 정보를 부가적으로 얹어주는 부사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의 부사절은 대략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뭐부터 출발해요 부사절 접속사 이야기부터 출발할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거. 대절이 부사절로도 쓰인다는 사실. 정말 얘는 안 하는 일이 없죠. 우리 일단은 뭐에서도 배웠어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관계대명사에서도 대세를 배웠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뭣도 배웠어요. 대절 자체가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얘 자체가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죠. 근데 이제는 하다 하다 뭐까지 한대요. 부사절의 역할까지 한답니다. 자 해석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소. 내 주어 동사.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미 아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뭐뭐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자 이건 대부분 알더라고요. 근데 밑에 걸 잘 몰라요. 서치 어 형명 주어 동사.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여서 주어가 동사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소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고 서치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사이에 이런 애들 없어도 괜찮아. 누구는 꼭 있어야 돼요. 맨 끝에 가서 명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같이 봅시다. 자 377번입니다. my legs were trembling so badly. trembling 이렇게 막 떠는 거고 badly는 나쁘게 라기보다는 여기서 심하게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 쌤 쌤 so that 고문이잖아요. 너무 뭐뭐에서 뭐뭐하다 하면 되죠. 그렇죠. 너무나 다리가 심하게 떨려서 that i could hardly stand still. stand still 여전히 서 있답니까? 아니요. 이때 still은 가만히란 뜻입니다. 그래서 stand still은 가만히 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hardly가 붙었으니까 거의 뭐뭐 앉는 부정처럼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됐어요. my legs were trembling so badly 제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요. that i could hardly stand still 저는 거의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378번 바로 봐도 되죠. 얘도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오네 뭐예요. 쌤 so 형용사 that 주어동사 너무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 뜻이죠. 맞아요. 자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what 간별법도 알려드렸어요. what 간별법. w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앞에 명사 없네. 일 조건은 충족. 자 그다음에 뒤에 뭔가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된다. 부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주어는 있네요. 목적어나 보어가 없거나 쌤 여기 지금 비동사 뒤에 보어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요 지금 하는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웟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 봅시다.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우리의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래서 our effect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 근데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on the environment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are even more 글로벌. 글로벌이면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아마존의 무슨 열대 우림이라든지 이런 곳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지에까지 가가지고 막 환경을 파괴하고 온다고요.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구나 널리 퍼졌구나. 자 다시요.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our effects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이라는 것도 are even more global. 훨씬 더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79번을 봅시다. 오 쌤 저 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치 어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했더라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라서 너무나 strong 강력한 country accent 시골 accent라서 that I could hardly communicate with them. 자 이때 hardly 부정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저는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랑 with them 그들이랑 여기서 그들은 시골 소녀들이었으니까 그 소녀들과요.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런 이야기고 앞에서부터 봅시다. some of the village girls. 그 마을 소녀들 중에 일부는요. have such a strong country accent. 너무나 강한 시골의 억양을 지니고 있어서요. 그래서 I could hardly communicate with them. 저는 그들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한나라 말 안에서도 사투리만 좀 심해져도 의사소통이 힘든데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게 힘든 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 삼 백 팔십 번에 봤더니 it generated 그것이 generate 만들어냈습니다. 이겁니다. 뭘 만들어냈어요. support. support란 단어가 뭐 지지 지원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지원을 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고요. support가 지원하다 지지하다 동사로도 쓰이지만 지원 지지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쌤 명사를 꾸며주는 건 search죠. 그렇죠. 그래서 search 명사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꼭 search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안 써도 괜찮다. search는 결국 누구만 있으면 된다. 명사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자 너무나 대단한 그런 지지를 만들어내서 fans 팬들이요. 자 근데 어떤 팬입니까 관계사 저리 꾸며주네. who saw the production 여기서의 production은 그 제작물 뭐 이 글에서는 뮤지컬이었었는데 그 제작물을 갖다가 many times 여러 번 본 그 팬들이 came to be known. been known이니까 수동태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as rent heads. rent heads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뮤지컬 렌트가요 워낙 이제 인기를 끌고 정말 골수 팬이 생기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렌트 heads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가봅시다. It generated such support. 자 그것은 너무나 대단한 지지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fans who saw the production many times. 그 제작물을 그 여러 번 그 공연을 여러 번 봤던 팬들이 came to be known as rent heads. 렌트 heads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문장만 더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남은 내용 쭉 이어가죠. 381번이요. 자 이번에는 바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야. 아 쌤 so impressed.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랬다. 뒤에 impressed는 이 분사에서 나온 형용사형이니까 지금 so 쓴 거 잘한 거죠. 그럼 앞에서부터 볼까요. The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이 were so impressed. 너무 깊은 인상을 받은 겁니다. 자 누구한테요. with the young amateurs. 그 젊은 아마추어의 powers of observation. 여러분 observation이 뭐예요. 관찰이죠. 그러니까 관찰력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이 인바이트 인바이트가 일로 와 초대하는 것도 인바이트고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to work at the observatory. observatory라고 하면 이 관측소예요. 관측소에서 일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주인공인 젊은 아마추어가 별 보는 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는데 그 관찰력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 이걸 제대로 학문으로 공부한 천문학자들까지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다시 가봅시다. the astronomers were so impressed with the young amateur's powers of observation. 천문학자들은 그 젊은 아마추어의 관찰력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아서요. 그래서 they invited him. 그들은 그가 to work at the observatory. 관측소에서 일을 하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문장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고 쉬는 게 낫겠죠. 늘 이런 식이야. 그렇죠. 쉴듯 쉴듯하면서 끝까지. 이것만 하면 진짜 쉴게요. 자 보세요. so that 와 이거 봐요. 너 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주어가 동사했다 이거잖아요. severely는 뭐예요. 심하게 이런 뜻이죠. 그럼 너무나 심하게 wounded 다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if a dolphin. 만약에 어떤 돌고래가 is wounded so severely.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그래서 어떤 겁니까? it cannot swim.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to the surface. 그 물의 표면까지. 수면까지. by itself. 혼자서는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고래들이 진짜 똑똑하고 기특하다는 건 알았지만 대단해요. other dolphins group themselves. 다른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under it. 그 닫힌 돌고래 아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ushing it. 그 돌고래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어디로요? upward to the air. 공기 중으로 위로 밀어 올립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배웠던 분사 구문이 이렇게 끝에 가서 붙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돌고래들. 이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붙여서 가봅시다. if a dolphin is wounded so severely. 만약에 어떤 돌고래가 너무나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that it cannot swim to the surface by itself. 혼자서는 그 수면까지 헤엄을 칠 수 없다면. other dolphins group themselves under it. 다른 돌고래들이 그 닫힌 돌고래 아래에서 무리를 지어서요. pushing it upward to the air. 그 돌고래를 위로 공기 중으로 밀어 올립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약속대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약속대로 하세요. 네 어때요? 노래 가사도 되게 좋고 멜로디도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just before the dawn. 해가 뜨기 전에 아직 빛도 없을 때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shine shine your way. 여러분이 스스로 빛을 내어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십시오라는 그런 노래였고요. 지금 이 힘든 부사절을 막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도 있고 물론 교재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밝게 빛을 내서 비추면서 여러분 앞을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하는 것의 큰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사절을 쭉 정리하는 건데 제가 웬만해서 외우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접속사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연결사 추론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접속사는 외워야 되니까 한 번쯤 좀 암기하자고요. 자 오늘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제 뭐 종류가 많지만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게 뭐가 있어요.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근데 접속사 말고 전치사 중에서도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을 가진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during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는 뭡니까? 아까 접속사는 절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다 와야 돼요. 우리 전치사도 이미 배웠죠. 전치사는 뭐라 그랬어요. 혼자 못 써 있어요. 그래서 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보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보면서 쭉 들으세요. though even though 뭐 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이런 것들 다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even if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양보의 표현을 가진 전치사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despite이라든지 in spite of라고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그럼 얘는 뒤에 덜렉 명사만 나와야 되겠네. 자 그다음에 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because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since도 있고요. 이것도 이유를 나타낼 때 쓸 수 있고 또 우리 now that 뭐뭐 임으로라든지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다 이유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표현도 있죠. 뭐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because of라는 표현. 그래서 얘는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식이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 아세요? 그렇죠 as.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도 있었죠. 우리 이미 배웠어요. like.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접속사랑 전치사가 뒤에 오는 형태가 틀리구나. 여기에 기초를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383번을 한번 보세요. during이랑 while 일단 뜻은 똑같이 뭐라 그랬는데 동안에 라고 했는데 누구?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하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명사만 와도 돼요 그랬어요. 뒤를 보세요. the busy season. 바쁜 그 시기 동안에. 오 쌤. 바쁜 시기고요. 여기는 또 왼절이 새롭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만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전치사 during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쁜 시기는 어떤 시기냐 관계 부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when there's more demand 더 수요가 많은 이렇게 된 얘기겠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you will get a warmer reception reception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이니까 여러분은 더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언제 동안에요? during the busy season when there's more demand 더 수요가 많은 그런 바쁜 시즌 동안에요. 아 그래서 이 왼절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핵심이 되는 건 명사라서 앞에 전치사를 썼구나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자 38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gopher라고 하면 땅따람쥐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 외우지 마세요. 땅따람쥐는요. it roots and other parts of plants. 뿌리 그리고 다른 식물의 부분을 먹는데요. 자 근데 뿌리나 다른 식물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한다 그랬죠. they encounter. 그들이 마주치는. encounter가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그 식물의 부분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 마주친다는 걸까요. 쌤 while 동안에란 뜻 맞죠. 그리고 뒤에 ing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쌤 ing는 동명사입니다. 명사 앞엔 전치사 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근데 분사 구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분사 구문할 때 while 접속사 남겨두고 그다음에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이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while 뒤에 ing 쓰는 거 이거 잘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다 와도 되고 이렇게 ing 형태가 올 수도 있구나. while digging underground니까 땅을 파는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붙여서 해석을 해 봅시다. 요렇게 이어지면 더 좋겠네. 땅 따람쥐는요. it roots and other parts of plants. 뿌리와 식물의 다른 부분을 먹습니다. they encounter while digging underground. 땅을 파는 동안에 마주치는 그런 뿌리나 또 식물의 부분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잘했죠. 자 38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if 절이 시작된다는 걸 눈치채야 되거든요. if 절이니까 if에 딸린 식구 누가 있어야 돼요.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돼요. 쌤 그럼 얘네는 if네 식구들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요. 여기 빈칸에 딸린 건 development라는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맞아요. 자 그럼 뭐 써야 돼요. 명사 앞이니까 전취자 쓰셔야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만약에 실력으로 맞췄다. 그럼 진짜 거의 지금 하산할 준비가 된 친구입니다. 대단해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봅시다. 자 jaw structure이니까 이 턱의 구조예요. 이거 근데 of a certain size and shape. 어떤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턱의 구조가 might not be produced. be produced. 만들어지다 수동이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 뭐 한다면 if usage during development 그 성장하는 동안의 사용이 턱의 사용이겠죠. is inadequate 부적절하다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한쪽 턱만 쓴다든지 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특정한 형태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붙여서 가보죠. a jaw structure of a certain size and shape.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턱의 구조라는 것이 might not be produced.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뭐 한다면요. if uses during development 그 성장하는 동안의 턱의 사용이라는 것이요. is inadequate 적절하지 못하다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진도가 좀 많이 밀려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오셨죠. 386번에 해당한 내용 마저 봐요. 자 이것도 뭐 답 바로 나와요. 뭐래요. 주어 동사래요. 쌤 그러면 저리잖아요. y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얘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younger smartphone users니까 더 나이가 어린 그런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은요. even have learned니까 심지어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면 돼요. 자 뭐를요. the art of texting. 어 쌤. 아트 예술. 말고 쌤이 기술이란 뜻도 있다고 하셨죠. 맞아요. 여기서는 기술이란 뜻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대요. 근데 누구에게 one person.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기술을 터득하게 됐답니다. 이 텍스트란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문자 보내다 이런 뜻이니깐요. 자 근데 뭐 하면서요. while they are talking to another.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얘기는 이 사람이랑 하면서 문자는 딴 사람한테 보내는 이런 아주 신기 기술까지 익히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붙여서 갑시다. younger smartphone users. 더 어린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은요. even have learned. 심지어는 익히게 되었습니다. the art of texting one person. 한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기술을요. 뭐 하는 동안에요. while they are talking to another.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하나 보고요. 마무리 할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all your efforts라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새 모든 노력 이건 명사인데요. 그렇죠. 명사를 뒤에서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투부 정사 구가 꾸며주고 있어요. 자 꾸며주는 말은 어차피 장신구니까 떼고 생각하면 명사만 온 거죠. 그럼 앞에 뭘 써야 됩니까. 전치사 디스파이트 아니면 접속사 although. 전치사 써야죠. 그래서 디스파이트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마스크라고 하면 정말 마스크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마스크를 써서 감추다. 감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정을 감추려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y 그것들은요. 즉 감정이겠죠. will come out 나오게 될 거예요. in some form 어떤 형태로든 감정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억누르고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란 뜻이죠. 자 해석 정리합시다. despite all your efforts to mask emotions. 감정을 감추려는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y will come out in some form. 어떤 형태로든 감정은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아주 여러가지 내용 같이 공부했고요. 그중에 중요한 문장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면서 숙제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